여기 중국 마트 중에 TNT라는 마트가 있어요. 거기에 또 중국사람들이 두리안에 드시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얼린 두리안 과욕을 친구가 선물 받았는.. 아 네, 씨가 들어있어요. 다시는 빼고 과욕만 하러 갑시다. 냄새가.. 어우.. 근데 저는 이런 느끼한 냄새 좋아요. 하나만 넣으려고 했는데 씨가 커서 두 개를 넣어야겠어요. 더 손쉽게 짠! 들어왔어요. 남은 두 조각은 다음번에 먹어야지. 한번 먹어볼까요? 요 정도 질감이에요. 냄새 좋아? 네! 음! 맛있어. 맛있어요. 룸메가 냄새 난다고 싫어할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너무! 네! 제 주위에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 저 말고도 못 봤어요. 아이고, 너무 맛있어. 저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게 연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어차피 저 연기도 못하니까요. 여행에 미치다 해. 그 세계 지도! 세계 지도가 잘 아는데 어.. 어시아랑 그린남이 다 커서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도 온 세계 지도가 범이에요. 범. 헉. 한글자막 residents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